1,2,3,3,4! 자 오늘은 로키 콜록 3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트 훅을 주실거에요. 공통적으로 원트 훅을 주시고 로킥 주고, 강수 트위스트, 왼쪽 위쪽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원트 훅에 로킥 주고, 원수 수위트, 슈퍼, 뺀, 뺀, 뺀. 호기 로키 주이고, 뺀, 뺀. 이번엔 원수 수위트, 호기 똑같이 주시고. 여태까지 똑같아요. 바로 내려놓으면서 여기서 호기를 강아주시고, 다시 호기를 발작하시죠. 원수 수위트, 호기, 두고 주고, 바로 외로운, 호기. 다음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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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번은 롯킹을 두고 주실 겁니다. 원툰 속에 두고 주시고 방문을 놓으세요. 원툰 속에 롯킹을 두고 방문을 놓으세요. 이런 시간을 주십시오. 팀! 감사합니다.